황글이의 TV 넥슨은 초대형 모바일 RPG 히트의 시즌2 명중 업데이트를 기념해 신규 TV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히트는 2015년 11월 18일 정식 출시 하루 만에 구글 플레이 및 국내 애플 앱스토어 최고 매출 순위 1이 오르며 2015년 하반기 최고 히트작으로 꼽히는 게임인데요. 지난 4월 11일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건을 달성하며 2016년에도 흥행 열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광고 영상은 히트 최초의 신규 클래스 궁수의 실루엣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대폭 변신한 게임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영상은 보이지 않는 날카롭고 강한 화살이 빠른 속도로 공중을 날아다니며 도심 곳곳을 파괴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할 시위를 겨냥하는 여성을 비추며 신규 클래스를 소개하고 그녀가 쏜 화살이 히트 로고를 관통하며 새로운 로고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액션만 남기고 모든 것이 변해버린 히트의 시즌2 시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맥슨 관계자는 히트의 강점인 액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천 업그레이드된 게임성으로 무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신규 캐릭터 레나 를 비롯해 다양한 컨텐츠와 이벤트 즐길거리로 가득한 히트 시즌2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3위부터 방영 중인 히트의 신규 광고 영상은 공중파민 케이블TV, 유튜브, 네이버를 비롯해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황글이의 TV